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끝내주는 도박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행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할게요 동영상 보고 나도 되게 차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철판을 깔아야 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거 시도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거라 예상이 되네요 바로 오늘의 도박 육성 신화 스킬 합성입니다 이게 5개부터 합성이 되는데 이렇게 정수까지 먹이면 확률이 60% 정도죠 10개를 모으려고 하니까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운이 좀 좋아가지고 지금 5개를 모았습니다 지금 정수를 400개를 딱 먹여주면 확률이 60%인데 근데 웃긴 게 세븐나이츠 60%는 타 게임의 60%하고 전혀 틀려요 여러분들이 세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세븐나이츠의 30%랑 타 게임의 30%는 확률이 전혀 틀리죠 전혀 확률이 틀린 60% 저는 급소공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남자답게 바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아주 좋았어 이게 남자에요 이게 남자 다행히도 성공을 했어요 달하기 그림자 크흐 이거 이게 제일 먹고 싶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